이제 세 번째로 볼 마지막 피규어는 요겁니다. 요 토르예요. 이게 아마 라그나로크 버전인가? 뭐 그럴거에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크레이지 토이. 이것도 이제 정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가짜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거 이제 크레이지 토이는 중국 이제 만드는 피규어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에요. 근데 아마 저작권료는 안내고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가품인가? 뭐 진품을 따로 따로 만드는 건가요? 어쨌든 자체 브랜드라고 합니다. 크레이지 토이는 중국에서 만드는 그나마 퀄리티가 조금 높은 이제 피규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표지도 역시나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항상 크레이지 토이는 이런 표지 속지나 이제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퀄리티가 거의 대부분 좋기 때문에 실망하는 피규어 거의 없을 거에요. 하나 있었나? 하나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알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뾱뾱이로 감싸져 있는 것도 있구요.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비닐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잔 본체. 본체가 얘가 좀 커요. 되게 커요. 이게 30cm인가? 뭐 그럴 거에요. 거치대 한번 꺼내보고 그리고 얘는 거치대에 연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런 게 또 편리한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꽂아주고 이건 뭐야 이건... 모르겠네. 이것도 아마 고정하는 건데 이거는 쓰지 않아 볼게요. 일단 없어도 될 거에요. 저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세우 그냥 대기만 하면 돼서 거치하기... 거치대 되게 편하게 잘 나왔어요. 뭐 일단 망토... 일단 이거 제껴 두고... 얘는 좀 망토가 독특하게 나왔어요.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반절만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분량 아니고 정상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 스태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손목이랑 간단한 손목이랑 얼굴은 좀 자유자재로 되게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손은 아마 검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은 거 같은데 아니네. 이 손도 안 움직이네. 손은 움직이는 건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조금 손은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해요. 얼굴을... 얼굴이 잘 나왔거든요. 잡혔나? 수염이나 이런 디테일 표현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이쁜 것 같습니다. 옆에도 그렇고 잘 나왔어요. 얼굴은... 세워놓고 하니까 이기면 되네. 이제 진열할 때 이런 불상사를 안 만들려면 발판, 이거 바닥에 본드를 붙여 놓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제... 뭐 진열해 놓으면 건들 일은 없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없고 이런 갑옷. 갑옷은 또 재질이 다르게 나왔어요. 만져도 재질이 다르고 그냥 봐도 좀 맨들맨들하니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거치대가 없어도 얘가 쓰긴 쓰는데 거치대가 있는 게 더 잘 쓰긴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 검도... 이제 쇠? 쇠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퀄리티. 무게감도 좀 있고. 이 손잡이 부분도...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두 개가 다르거든요. 손잡이 부분이. 느낌도 달라요. 어쨌든 만지면. 한번 검을 넣어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 두 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뭔가 근데 얘가 얄쌍하네. 좀 더 이렇게 넓적했으면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더. 근데 뭐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개를 봐봤어요. 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토론은 뭔가 이게 비율이 좀 아쉽고. 뭐 핫스톤 이거는 이제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